이것은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보내는 금강섭 소형포병입니다. 독일 공장에서 생산하였고, 유리, 타일, 석재 등 절단하기 어려운 소재에 전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단면이 아주 평평하고 2차 가공 필요 없으며 타일 틈새 청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만능 이음매도 증정될 것이고 모든 모델의 앵글 그라이더에 적용됩니다. 철물점에서 10여만 원으로 금강섭 포병 하나를 구매했는데 오늘 공장에서 이벤트 판촉을 해서 오늘만 9,950원만 마지막 100개만 남았고 다음에 특히 이벤트가 반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필요하신 고객들이 빨리 구매하세요. 철물점에서 10여만 원으로 금강섭 포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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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